스위스에 사는 남편 박매버릭이 영탁에 푹 빠졌다. 5일 방송된 채널A 남의 나라 살아요. 선 넘은 패밀리에서는 스위스에 사는 남편 박매버릭과 아내 박민지의 일상이 그려졌다. 이날 방송에서 스위스에 살고 있는 남편 박매버릭, 아내 박민지가 등장했다. 이 중에서 남편은 계속 열심히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영탁이 나오는 영상이었다. 영상 속 영탁이 전복이 들어간 감바스를 만드는 것을 본 박매버릭은 아내에게 자신도 먹고 싶다고 했다. 이에 박민지는 같이 만들자고 했다. 박매버릭은 영상 속 영탁과 똑같은 옷을 입고 만들어야 한다며 영탁과 같은 스타일의 옷을 만들었다. 레시피 역시 영탁과 똑같이 하려 했다. 다만 바다가 없어 해산물이 귀에 전복을 구할 수 없었다. 식사 중에도 박매버릭은 영탁 콘서트를 보며 식사했고 음식 맛이 좋은 이유도 영탁의 레시피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. 내 그렇게 영탁이 좋냐는 질문에 박매버릭은 일단 잘생겼고 목소리가 좋고 막걸리 솜이 좋다고 말했다. 자리 방식을 포함하고 싶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g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